원칩 챌린지? 애들 장난입니다 캐롤라이나 리퍼 얘가 훨씬 센 마법의 가루예요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들 오늘도 오빠가 미친 짓 하려 합니다 캐롤라이나 리퍼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요 밥 먹고 먹으라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이거는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엄마 장갑 있나 장갑? 이거 근데 원칩 챌린지보다 더 센 거예요 알죠?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거 그 뭐야 짬뽕인가 떡볶이인가 만들었다가 못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쵸 아시죠? 숟가락 한 스푼 놓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 오 형들 먹...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먹어도 사람 뒤져요 5분 버텨야 된다고?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버티기? 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조금 들어가고요 자 방역분을 넣어줍니다 방역분 와 이거 친구 선물해도 대박일 거 같은데? 아이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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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시력에 터지면 안 먹을 거야? 아예 그러면 땡큐지 하하하하 근데 이거 먹고 진짜 응급실에 갈 사람도 있어요? 하하하하 이거는 뱀파이어 3단계 치킨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뱀파이어 치킨이 초등학생 그 원칩 챌린지가 중학생 그 원칩 챌린지가 중학생 얘는... 성인이야 성인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장비를 통제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진짜 냄새 한 맛도 이래요 형 솔직히 이거 이 정도만 아이씨 이 정도만 넣잖아 그래도 지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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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한 숟가락 들어갔어 으흠 형들 안 섞여 형들 안 섞여 형 안 섞여 하하하하하하 형들 이거 지른 거야? 안 지른 거야? 지러? 밀가루 좀 더 넣어야 돼? 하하하하 아 그럼 하하하하 형들 일단 한 번 더 넣습니다 형들 일단은 반죽 이 정도면 됐겠지 반죽 이 정도면 형들 따뜻한 데 시켜요? 아니면 그... 차가운 데 시켜요? 식성 차가운 곳에 하는 거야? 그럼 냉장고에 넣어놓을까요? 냉장고? 파채 소스 옆에 딱 들어갑니다 아이씨 아이씨 자 식용유 지금 들어갑니다 먹을만침만 띠께요 형들 먹을만침만 어 쿠키 2개 어 쿠키 3개 오케이 됐고요 와 이거 중간중간 이거 보이시죠? 와 미치겠네 이거 호떡 아니라 쿠키라고요 쿠키 형들 얘가 제일 정상적으로 익었어요 얘 먹으면 되겠죠? 자 다 됐다 위장료 하나 먹겠습니다 난 죽었다 이제 5분 버티면 되는 거 맞죠? 알았어 형들 이게 먹으면 되죠? 형들 노래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질풍가도 틀릴게요 질풍가도 오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Westgate 나 뿌려왔어 watts 지마 제발 부탁할게 아.. 잠시만.. 멈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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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.. 아.. 실패해.. 아.. 멈출.. 아.. 나.. 진짜 똥 사러 갈게 여기다 똥 사라잖아? 아 우리 집인데 홍보해달라고? 야이 미친놈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지금 움직임을 쌀 거 같아요 엄마가 짜놨어 아 진짜 차요감껏 참았다 방송 꺼야 되거든요 지금 끌게 그냥 말 안하고 끌게 말 안하고 끌게 말 안하고 끌게 말 안하고 끌게 갈게요 아니 핸드폰 아니 핸드폰 아